Q. bb. Q. 락투스 Q. 락투스 Q. 락투스 저희 첫 촬영, 첫 화보 촬영이 Q. 저기가 첫 번째 Q. 락투스 이 영상에서 만나요! 이 영상에서 만나요! 끝났습니다! 색감이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저 후딱 끝나버려서 조금 아쉬운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하나도 안 떨리고 그냥 재밌게 했어요 어떠신가요? 저희의 색다른 모습이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! 저렴한 사진은 찍은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아주 재밌어요! 저 이거 사려고요 너무 귀여워요 안녕, 안녕, 조심해, 조심해. 너무 신기하고 설레요. 재밌어요. 또 우리 나나 언니, 또 리본을... 크게 말해주세요, 크게. 우리 나나 언니는 리본을 또 골랐어요? 리본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. 맞아요. 저희 같이 사는 숙소에도 리본이 엄청 많아요. 리본 파티, 리본 파티. 맞아요, 제 얼굴만한 리본들 좋아해요. 엄지손가락에 내 리본을 다. 하나, 둘, 셋. 오늘 셋이 완전히... 둘, 셋. 저희는 화보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. 맞아요. 어땠어? 너무 재밌었어요.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촬영했으면 좋겠어요. 그땐 더 저희 다 능숙한 포즈와 표정으로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안녕!